너 늙어봤냐 너 늙어봤냐 나는 천마받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세상 나이 구십들에 돈고기도 안쓰고 부청기도 안 낀다 틀리도 하나없이 생고기를 씹는다 누가 내게 지팡이를 손에 쥐게 했어 늙은이 노릇하게 했는가 세상은 삼십년간 나를 속였다 너 늙어봤냐 나는 천마받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마누라가 말리고 자식들도 놀려대도 나는 할거야 컴퓨터를 배우고 인터넷을 하는거야 서양말도 배우고 중국말도 배우고 아란말도 배웠어 이 넓은 세상 구경 떠나나 볼거야 너 늙어봤냐 나는 천마받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비 되고 할배 되는 아름다운 시절들 너무나 너무나 소중했던 시간들 먼저 가신 아버님과 스승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린다 너 늙어봤냐 나는 천마받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너 늙어봤냐 나는 천마받단다 이제부터 이 순간부터 나는 새출발이다 나는 새출발이다 나는 새출발이다 난 Damn 나는 새출발이다 자식의 갔군 오케이, 라, 디지산소